11기하 5장.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아만은 강한 용서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12기하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 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만은 은 열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옷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만을 귀하에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의 옷을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공연이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나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진문 앞에 멈추어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에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만은 발길을 돌이켜어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쯤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하여 나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태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나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예언자님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 하고 사양하였다. 나만이 받아달라고 다시 권하였지만 엘리사는 끝내 거절하였다. 나만이 말하였다. 정 그러시다면 낙이 두어 마리의 실 만큼의 흙을 예언자님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저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저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에 주님께서 이 일 때문에 예언자님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나만에게 말하였다. 좋소. 안심하고 돌아가시오. 이렇게 하여 나만은 엘리사를 떠나 얼마쯤 길을 갔다.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시종인 계하씨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주인께서는 이 시리아 사람 나만이 가져와 손수 바친 것을 받지 않으셨구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를 뒤쫓아가서 무엇이든 좀 얻어와야 하겠다. 그래서 계하씨는 곧 나만을 뒤쫓아 달려갔다. 나만은 자기를 뒤쫓아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 그를 맞이하려고 수레에서 내려 별일 없지요? 하고 물었다. 계하씨가 대답하였다. 별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방금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두 젊은이가 왔는데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만은 드리다 뿐이겠습니까? 두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계하씨를 강권하여 은 두 달란트를 두 자루에 넣고 옷두버를 꺼내어서 두 부하에게 주어 계하씨 앞에서 메고 가게 하였다. 언덕에 이르자 계하시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 집 안에 들여넣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가 들어가서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물었다. 계하씨야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 그러자 그는 예언자님의 종인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사는 계하씨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이 너를 만나려고 수레에서 내릴 때에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가 있지 않은 줄 알았느냐? 지금이 은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 기름과 포도나무와 양과 소와 남녀 종을 취할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로 울막할 것이고 내 자손도 영원히 그 병을 앓을 것이다. 계하씨가 엘리사에게서 물러나오니 나병에 걸려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 디모대전서 2장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부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부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부치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사실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고 죄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니고 정숙하게 살면 아이를 낳는 일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다니엘 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나라의 왕이 된 첫 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배옷을 걸치고 죄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고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였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 예언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처럼 낯뜨거운 수치를 당합니다. 유다에 사는 사람이나 이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나 가까운데나 먼데 곧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흩어져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쫓아내신 그 모든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왕과 지도자와 조상이 낯뜨거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극률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어기고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벌과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이루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린 것과 같은 재앙은 하늘 아래 그 어느 곳에서도 없던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죄를 이를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강한 손으로 주님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으신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난 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아래여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이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일 때이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이래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일곱 일회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예순 두 일회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예순 두 일회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묻 백성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회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지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축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10편 117편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10편 118편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심이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아론의 집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주님을 경애하는 사람들아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여라.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부르지셨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리야.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 몸을 피하는 것이 높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겹겹이 애워쌌으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그들이 나를 벌떼처럼 애워쌌고 가시돈 불에 붙은 불처럼 나를 삼키려고 하였지만 나는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들을 물리쳤다. 내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였어도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주님은 나의 능력, 나의 노래,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의인의 장막에서 환호하는 소리, 승리의 함성이 들린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주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주님의 오른손이 힘차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주님께서는 엄히 징계하셔도 나를 죽게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구원의 문들을 열어라. 내가 그 문들로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주님의 문이다.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 아니랴. 이 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는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 나뭇가지로 축제의 단을 장식하고 재단의 뿔도 꾸며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 기르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응원하fon을 사용할 그의 인자하심으로 모든록 부위도